Q. 어떤 프로그램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감히 단어를 낼 수는 없지만 Q. 지금까지 15년을 해오면서 다른 데서도 물론 열심히 했어요. Q. 근데 이제 JTV의 전주에 이렇게 상륙하면서 뭔가 그 감독 여러분들이나 또 출연진 전체가 분위기가 많이 새신되어 보인다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Q.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어찌 보면 그냥 안일하게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도 잠깐 드릴 수 있겠지만 Q. 지금부터는 새신이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이런 각박한, 각박한 그런 마음속에서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시는 것 같아요. Q. 그리고 전라북 국민구나, 대한민국 국민구나 다 여기에 다른 데로 신경을 좀 다 써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? Q. 그래서 앞으로 톱10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지 않나요? Q. 저 역시도 작은 일절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기 전에는 항상 노래연습을 하고 나오고 계시고요. Q. 톱10 화이팅입니다. Q.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진현씨가 어드바이스를 좀 해드리고 싶다 합니다. Q. 톱10이 앞으로 어떻게 왔으면 좋겠다 말씀하시죠. 현지씨. Q. 앞으로 우리 톱10은 대한민국을 최고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. Q.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될 것 같다,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들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정말 전국 탑텐쇼인데요. 전주TV에서 정말 축하드리고요. 이번에 저도 계속 탑텐쇼를 출연을 많이 했지만 이렇게 오늘처럼 화려하게 레드카펫을 밟고 들어와 본 것은 처음입니다. 제가 정말 앞으로도 더욱더 이번 기회로 성인계 가요가 더욱더 패스턴화가 되지 않을까 정말 좋은 방송, 탑텐 가요소에서 많은 가수들이 시트곡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가요 탑텐쇼 화이팅! 감사합니다.